여기 사방에 나물들이 지천에 깔려있어요. 냉이네요 냉이네요. 냉이나물이 이렇게 수국이 자라고 있어요. 아주 큰 냉이가 있네요. 여기도 냉이가 있고 냉이도 있고 쑥도 있고 이게 쑥이 세상에 겨울인데 쑥이 이렇게 있어요. 냉이가 봄이 되면 꽃이 피어버려요. 이 남쪽은 겨울에 피었다가 이렇게 겨울철에도 쑥이 있어요. 냉이가 이제 겨울 되면 이렇게 냉이가 자라고 그 다음에 봄떡 봄떡이 파랗게 우리 이제 염소 먹이로 이렇게 먹는데 염소들이 비가 와서 가두어 있다가 지금 풀어줬는데 윗밭이랑 아랫밭에 지금 저쪽에 염소들이 불어났고 저 아랫밭에 있어요.